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선거 섹션의 마지막 내용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선거에 대해서도 제가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이나 제야 K님 같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거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대 선거와 앞으로 목전에 두고 있는 4월 10일 총선과는 전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역대 선거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4월 10일 총선에서 기술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높고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이형규 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사법부가 이런 문제를 다 덮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고소나 고발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제가 너무나 송사 같은 거 하는 것 자체가 힘들죠.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이러면 나서가 또 송사까지 하는 거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다른 유튜브 방송이 전혀 받지 않지 않습니까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함께 너무 많은 그런 부담을 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이게 이제 제야 H님께서 해 주신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작업입니다. 전수조사입니다. 2018년도 시도지사 선거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 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8개 읍면동에서 단 한 곳도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다르게 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도 항상 큽니다. 이걸 또 달리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에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58개 읍면동에서 모두 다 더해진 겁니다. 이게 더해졌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어제 한 곳에도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이 없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2분의 1의 56승인 겁니다. 56번의 선거에서 모두 다 더불당이 관내 사전투표에 성공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승리한 것을. 확률로 따지게 되면 56개가 아니고 50승 정도가 되면 1,125조 분의 1입니다.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딱 뭐죠. 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다 더해줬거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여러분 이게 2017년도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똑같이 울산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울산시입니다. 한 군데에서도 여러분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준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56개 읍면동해서 전부 다 더해준 겁니다. 전부 다 더해줬다. 한 군데도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이 없는 겁니다. 이 이름 더해줬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뭘 이야기한 겁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표를 더해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전부 다 더해준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당일투표를 높인 다음에 부풀려서 7.5%를 부풀려서 37,771표를 집어넣은 것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다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이 일이 일어난 거하고 똑같은 걸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검정이 끝난 거죠. 역대 선거의 전수조사를 모두 다 조사해보면 울산광역시의 56개 여러분들 선거구에서는 단 한 곳에서도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익값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율보다도 발표 사전투표를 키운 다음에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동별로 이렇게 다 집어넣어 주는 것. 이 문제는 사전투표자 수가 개수가 되거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날인될 가능성이 지금 4.10월 정선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난 한 10여 년간 선거에서 계속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정선거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 과정은 특정 정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누구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나라가 완전히 뭐죠. 제압당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낙담을 드리거나 그렇게 할 의도는 없고 나중에 4월 10일 총선의 결과가 나오면 충격을 받으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역대 선거에서 어떻게 일어났는 건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견해낸 것이 진실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제압당한 그런 상태로서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하게 된 거죠. 뭐 이제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됐고 특히 이런 작업들을 밝히는 데는 제야 전문가 또 모든 주요한 공직선거에 전수보사를 행해 준 제야 H님 초창기 이런 그런 많은 그런 작업들 진행 제야 K님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장영우 대표나 이런 분들께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이 문제가 다 밝혀진 거죠. 어쨌든 참 대통령께서 이걸 다 알고 계실 건데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제도 개선을 행하지 않고 선거를 맞이하게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오전 다시에 새 콘텐츠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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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